이스아라 육대에 발툭 롱은 저 위? 저 위에? 오케 오케 어떻게 봤대? 구슬 왜 망고판타지일까? 늑대의 발톱이 세개있거든요? 그러면 일곱개 먹어두면 되네? 구슬이 지금 다섯개에요 계속 왔다갔다거리면 늑대의 발톱 다문님 팬클럽과의 땡큐 고맙습니다 스트라이트킹 쓰윽 닉텍 늑대의 발톱 4개 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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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들어준다고 엔딩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야? 막 6개 아 서당게님께서 별표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생뉴 지져라 죽어라 아 왜 늑재바드 왜 모으기 어려워? 4개 남았는데 4,2,4,2,3,4,2,3 이 게임이 범인은 누구였나? 거기서부터 좀 약간 이런식으로 되던데 3개만 오면 된다 저기 닭이에요 닭 옴성 닭 어 흠흠 말레벨지 20일 거 같은데 내대해상은 2개만 오면 돼요 근데 지금 죽어가거든요 사비니가 2개만 오면 돼서 왔다갔다걸래 캔방이요? 저는 캔방을 제가 갖고 싶을 때에서 캔방을 잘 안해요 이쁜 얼굴이 아니라 좀 희귀성 있게 하려구요 내 얼굴이 보고싶은가본가? 어? 어? 다 다 했다 17 20까지일걸요 제 예상에는? 과연 20까지일거 같은데? 귀환석 까리아기 딱 써야겠다 귀환석 아까 하나밖에 없네요 아깝네요 걸어갈게요 예 여기요 그래그래 이건 보답이다 가지고라 룬스태프? 노인을 공격할 공격이래 영민님 고마워요 공격할 줄 아는 아이들이구나 노인 공격 장... 아이템 아니다 장비 철수 그리고 장비의 종우한테 한효난을 딱 주고 저장을 딱 하면 이제 다음 넘어가는건가? 이제 절로 가면 되는거구나 허니 바보님 고마워요 책같은... 그 뭐야 식물동암인가 그거는 책 안줘도 되나? 얘네한테는 끝난다 지구의 고통을 안겨주는 온도랍니다 그러니까 어리왕자한테 줘야되는데 아직 어리왕자 만나는 스토리가 있나봐 이게 생각보다 길어 이거 지금 두시간 짜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 갈수록 길게 만드시네 미니언핀님께서 이거 다음에 망가기방이었나? 무기 젤 좋은거에요 룬스태프는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볼까? 룬스태프 아 이게 그거야 승인이 쓰는거야 좋네 길이 두가지네 뭐야 키메라? 여기서 레벨업을 해야될거 같은데 내 생각엔 헉 완전 쓰더 얘는 길이 왜이래 많아? 일부러? 일부러 레벨업 하라고 길이 좀 많이 맞는거 같은데 아 상점에 더 좋은거있어요? 그럼 다음발에 더 좋은거있으니까 다음발에 더 좋은거있으니까 다음발은 사야길래 아 계속만나요 아.... repeating 헥 잔데 맞겠다 한대 맞았다 에러 제발 제발 히메라의 뿔? 지금 스킬 아이템 아직 마나가 없네 애들 다 사막이다 위에는 뭐 있었을까? 산발 저장하고 위에 좀 갔다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것 좀 사고 물약 일단 물약부터 여기 물약 살 될 것 같애 그러니까 지금 나온거 보면 그거 사야될 것 같애 다섯개 하고 누가 간다 팔고 사도나 팔고 무기상점 이거 무기상점 맞나? 망치모양이야 뭐야 난 이마을 제일 간 대장장이라네 저 이 창 좀 봐주시겠어요? 음... 이것은 어떤거죠? 그냥 나리... 아니 잠깐! 그냥 그냥 창이 아니야 싸구레 창인가요? 이건... 이건... 세상에 내가 살아... 설마... 이건 그냥 창이 아니라니... 이건 그... 숫돌을 구해라 숫돌이요? 이목은 숫돌로 나를 살릴 수 있어 어디서 구한대요? 사냥해봐 아 예예예 좋은건가봐요 근데 위에서 말을 갔다와야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위의 말을 갔다와야돼 제발 안만나라 제발 만나지마라 아야돼 왜 도망치겠지? 공격력을 높여줘야돼 너무 세다 진짜 레벨업도 할경 그냥 이렇게 가는것도 괜찮은데? 레벨업... 이거 상자있네 구슬 아아 이렇게 구슬 근데 구슬을 일곱개 해먹은거 같은데? 아닌가? 레벨이 레벨 20될때까지 그냥 걸어가야겠다 그래도 20된게 나으니까? 됐다 저장 저장 1번 아 이제 언니 생일 어제였지 왠지 왠지 구슬이 소원을 이루게 해줄거같은데? 왜그래 왜그래 왠지 뭐지? 예의 갖춰서 말할라는게 생신이라고 한거겠지 너무 그러지마요 오노님 오노님 크리스님 고마워요 사냥 사냥이야 너 이거 너무 사냥이 많아 귀찮아 아 아유 왜 이게 왜 이렇게 안지워져? 뭐가 그렇게 안지워져요? 귤대님 팬클럽과의 어서없이 고맙습니다 바닥에 얼룩들이 영 안지워지네 아 그래요? 뭐 사오라는건가? 안내말 티어초님 고마워요 드렁 헐 아 거 만약에 내가 저걸 다 무시하고 왔으면 구슬 만약에 못먹은 사람도 있었겠다 난 최고의 망고를 연구중이야 진짜였어 소음 비는거야 소음 비는거 같은데 레알 드래곤볼이였어 흥 난 피부가 너무 까매서 고민이야 헐 난 그런 고민 가져본적이 나 삐졌 너 왜 사람을 울리고 표백제로 새사람 좀 효과있다던데 그런 개소리 또 어디서 근데 정말 효과있대 이것도 구해줘야하는 표백제로 있으면 나는 피부미남 그렇군 너의 혹시 용인에 대해 아니? 그게 뭐죠? 인간과 용이 융합된 최고의 인간이지 그게 가능해요? 나도 일원적으로만 습득한거라 실제로 해보진 못했어 용의 비닐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아직 용을 잡을정도 힘은 없어서 용인이라니 궁금한데 용의 비 내리면 되지? 몇개만 되는데 오 구해주게? 한 10개만 있으면 될거 같애 후 기다려봐 용인 궁금하다 밑에서 용을 부르는거 아냐? 무기상전 가볼까? 아 진짜네 여기 마을마다 더 센게 많구나 마지막에 그 종우꺼만 사줍니다 종우꺼만 사주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팔아요 팔아서 팔아서 이제 구입을 하는거죠 장비 종우 잠깐만 더 좋은거 맞지? 깜짝이야 그리고 저장을 딱 하면은 용인의 에버랜드 있지않아? 자 날이면 날 받아온 이벤트가 아닙니다 뭐죠? 진정한 지식인의 가림 이벤트 오 보상이 있겠군 문제 나갑니다 다음중 가장 처음발이 로렌시아에요 정답 다음중 네이브 마을 마법사의 나이는 80이요 아 정답 다음중 라디아마을 천연의 고민은 달아빠 내가 1번에 있죠 1번에 저장했으니까 좋아 어 뭐죠? 아 예 어 보상이 있겠군 아 문제 나갑니다 아 로렌시아 나이는 아 80 그리고 아 천연의 고민은 오크죠 아 나이스 뭐죠? 담배? 담배였나? 담배죠 아 담배 화랑인거 같은데 담배했는데 왜 안돼 뭐죠? 화랑이였 아니였나봐 로렌시아 그리고 팔십 그리고 팔십 호코조 화랑 튤립 어린왕자 키우는 꽃의 이름은 튤립인데 걔가 장미로 젊은 튤립 아니 아니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튤립인데 부르는걸 해야되요? 아니 좀 애매하게 문제내지마요 아 아 이럴수아 장미가 아니라 걔가 부르는건 장미였는데 튤립이라고 했지않아 우리는? 그냥 동아의 왕자 마르는건가? 그냥 동아의 왕자 마르는건가? 그런가? 오코조차치 그 다음에 파랑 장미 뭐죠? 뭐야 아니래 장미다 소빈님 팬클럽과 여수없이 고맙습니다 그냥 아예 다 아닌거 아니야 일부러? 뭐야 팔십 호코조 파랑 아카시아 꽃을 활잡혔네 하지만 노란색이라서 코스모스 용시의 나이는? 한마디는 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냐 빠른 철구 오! 열다섯개요 제가 미니의 혀.. 뭐야 혀피 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잘생겼다 하면 아니야 난 못생겼어 이런거 못생겼다 하면은 아니야 난 잘생겼어 이러건 잘생겼다 하면 거짓말하지마 난 못생겼어 왠지 잘생겼다 정답 아 어 그럼 보상을 줘요 난 보상을 줘 안 보상으로 맞이 도 кос어 5 아 5 으 수 5 다시 그렇다 5 여행 정답 와 드래곤이야 뭐야 망했다 망했다 사빈이 죽겠당 칼암만고 괜찮아 종우가 해줄거야 스킬 파이어볼 종우는 스킬을 사빈이 제발 아 죽였다 다행이다 와 왜 힘들어 와 물량 많이 든다 물량값을 되게 많이 써야겠는데 여간 여간이 얼마였지 잠좀 살께요 700보드인데 융위빈을 열게 천사인데 이 제작자 센스가 이거 HP 저거 1004로 해줘야지 저거 공격만 해도 죽을걸 아 숫돌이다 숫돌 몇개였더라 몇개 구하려고 했지 하나면 되는데 오 나 장비 업그레다 할수 있어 용애비늘 까지 없고 숫돌이랑 그냥 한번에 닿을게요 오 나 장비 업그레이드 오 나 장비 업그레이드 오 나 장비 업그레이드 오 나 장비 업그레이드 왓츠 정진아 철거 왜 천사한테 숫돌이 나오는거지 용을 해야되는데 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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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뭐지? 구슬 아 제발 하나만 더. 절로 가면 구슬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지금 용앱이 4개지. 그게 저장해놓고 스킬. 종우 거를 킬을. 그래서 자기는 이따 나중에 하면 돼. 한판 끝나고. 저 위에 가면 왠지 상승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V3 개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거 있어요. 7만원인가? 그거 산 거. 제가 산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바뀌기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